내 삶을 남의 눈초리로 보지 말라. 내 자신의 시선이 가장 진실하다. 세상은 무수히 많은 눈으로 너를 바라본다. 그 눈들은 너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때론 비웃기도 한다. 하지만 그 시선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의 꿈, 너의 가치는 그 눈빛 속에서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다. 내가 나아가는 길에는 항상 너의 믿음과 의지가 함께한다. 자신을 믿어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선이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순간 자신의 길에서 멈추게 된다. 평생을 남의 시선을 피해가려 한다면 어디에도 멈출 수 없다. 그 시선은 너를 괴롭히고 제자리에 못 박아 널 기다린다. 하지만 그 시선 앞에서 굳게 서면 그것은 너에게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다. 너의 의지와 행동은 그 시선을 뛰어넘는다. 내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시해라. 타인의 눈빛은 바람과 같아 잠시 당신을 흔들지만 영원히 당신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때때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린다. 하지만 그 시선은 잠깐의 바람일 뿐 오랜 시간 동안 흔들어 놓을 수 없다. 목표를 잊지 말고 그 바람을 피하려 노력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 바람을 맞으며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언젠가는 그 바람도 너를 응원하게 될 것이다. 남의 시선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용기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용기는 남의 평가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다. 외부의 소음에 귀를 막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만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을 향한 진정한 용기의 발걸음이다. 세상의 시선은 잠시 당신의 결정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길을 확신하며 걸어가라. 시간은 지나고 사람들의 의견은 변한다. 오늘 너를 비난하는 사람도 내일은 너를 칭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남의 의견이 아닌 내 자신의 결정과 생각이다. 자신의 길을 확신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방법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때 진정한 나를 잃게 된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눈이 있다. 그 눈들은 때로 나를 칭찬하고 때로 나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 시선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길을 걷다 보면 때론 그 시선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며 그렇게 해야만 내 속에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상의 시선은 잠시 하지만 나의 선택은 평생을 따라온다. 명은 원하면 더욱 명하게 되고 가까이 하면 더욱 혼란스럽게 된다. 세상의 진실과 지혜는 때로는 거리를 둬서 바라봐야 그 본질을 더욱 명확히 깨닫게 된다.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에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세부 사항이 얽매이게 되어 전체의 모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적절한 거리에서 관찰하면 그 큰 그림과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은 소통이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대화가 된다. 어느 날 사람들의 말소리가 지나치게 시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으리라. 그 순간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두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에만 진정한 대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친한 사람과 스스로와의 대화는 때로는 무언의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진정한 소통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거리 때문이다. 모두가 항상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 혹은 세상에서 잠시 멀어지길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얼마나 깊은 감정과 생각을 동반하고 있는지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거리를 알게 된다. 나를 이해하는 것은 나의 책임으로 그 누구의 기대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이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소통의 시작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이해하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행위다.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이해하면 그때 스스로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된다. 소통의 부재는 가끔 사람들의 이해와 경계 사이에 조용한 다리를 만든다. 말이 없다고 해서 그 사이에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침묵 속에 감정이나 생각들이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다. 그렇게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해와 공감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전달된다. 모든 연락이 사라질 때 그 공간에 찾아오는 것은 진실의 순간이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의 소리와 대화가 사라질 때 스스로와의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그 대화는 솔직하고 가장 깊은 부분을 탐색한다. 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그 진실의 순간은 우리 자신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긴 그 순간 스스로와의 가장 진솔한 대화가 시작된다. 가장 강력한 연락은 때로는 말없이 이루어진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말로 표현되는 것만이 아니다. 가끔은 적당한 거리가 가장 깊은 대화를 만들어낸다. 모든 이야기를 공유할 필요는 없다. 별빛 아래 걸을 때 가끔은 침묵이 가장 큰 소리를 내기도 한다. 항상 함께하는 것보다 가끔 혼자인 시간이 나를 더 잘 알게 만든다. 사람들과의 거리는 나를 더 가까이 할 수도 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거리 속에서 얻는 깊은 통찰이다. 혼자의 시간은 자신을 진정으로 만나는 기회이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 마음속에 속삭임이 들려올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를 벗어던져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혼자 지내야 하는 진짜 이유이다. 관계의 진짜 가치는 함께할 때가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발견된다. 서로를 지나치게 알고 싶다는 것은 종종 그 관계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놓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그리움의 무게를 깨닫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진짜 관계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다. 따라서 가끔은 거리를 둬야 더욱 빛나는 관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가장 큰 친밀함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숲속의 한 그루 나무처럼 각자의 공간에서 빛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둠으로써 나의 진짜 색깔을 발견하게 된다. 때로는 거리가 가장 따뜻한 포옹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는 진짜 이유다. 혼자의 시간은 가장 큰 성장의 발판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바람과 함께 걷는 그 순간 마음속에 자리한 무수한 별들을 발견하게 된다. 혼자 지내는 시간은 나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곤 한다. 그것이 바로 혼자 지낼 줄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다. 참된 소통은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찾아온다. 때로는 세상과의 연락을 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신과의 소통의 시작일 수 있다. 말로만 이루어진 대화보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의 침묵이 더 큰 의미를 전할 때도 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사람들과의 연락을 멀리한 순간, 그것이 진짜 자신을 위한 첫 걸음이다. 사람들과의 거리는 때로는 마음의 집중을 위한 필요한 단계다. 세상과의 연결은 종종 우리의 주위를 분산시킨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마음의 흐름이 더욱 명확해지곤 한다. 사람들과의 간격은 고립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일 수 있다. 때로는 외부의 소음을 줄이고 내 안의 목소리와 깊이 대화하기 위해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 진정한 힘은 다수와 함께할 때가 아닌 혼자일 때 나타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에너지와 기운에 휩쓸린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된다. 혼자의 시간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준다. 타인의 시선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도 당신 옆에 있음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다. 친구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곁에 누군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친구는 소수다. 이런 친구는 당신의 말 없는 감정을 알아채고, 무언의 위로로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도 그리움이나 외로움이 당신을 찾아올 때도 자신의 존재감으로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그러므로 그런 친구를 찾았다면 소중히 해야 한다. 그들의 가치는 끊임없는 연락이나 끊임없는 만남이 아닌 그들이 주는 무형의 편안함과 안정감에 있다. 사람들과의 거리는 때로 마음의 평화를 위한 필요한 간격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소통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되어 내면의 평화가 흔들릴 때도 있다. 사람들과의 연락과 소통 그 교류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때론 스스로를 위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간격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마치 숲속의 한 그루 나무처럼 때로는 바람과 비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며 뿌리를 내린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고독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때론 스스로를 위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혼자 지낼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린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맞춰가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곤 한다. 하지만 혼자 지낼 줄 아는 순간, 그때야말로 진짜 나를 찾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시한 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가치는 혼자 있을 때 깨달은 내 자신의 가치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혼자의 시간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 모두와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한 토대가 된다. 별들 사이의 거리만큼 인간의 마음도 그만큼의 깊이를 갖고 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무한한 거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한 별들 사이의 무한함처럼 인간의 감정과 생각도 그만큼의 깊이가 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만의 이야기와 경험 꿈을 갖고 있다. 때론 그 깊이를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 그 깊이를 조금씩 알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우주와 같아 탐험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 탐험은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친구는 말 없이도 나의 마음을 안다. 때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인생은 기차처럼 달려간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중 몇몇은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때론 그런 친구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진정한 길을 찾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다.